오늘 오전 10시 20분쯤 서산시 팔복면 마늘 영농조합법인 창고에서 불이 나 창고 내부 500제곱미터와 물품 등을 모두 태워 1억 9천 8백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1시간 50분 만에 꺼졌습니다. 이 불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경찰은 검은 연기가 난다는 주민 신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. 이 불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.